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은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한 돈에 비해서 정말 막대한 부를 챙겼다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럼 막대한 부를 챙긴 실소유주들은 언제쯤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받을까요? 그런데 거액의 배당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김만배 씨는 다른 화천대유 혹은 천화동인 소유주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혜찬 변호사님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가 지금 미국으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적 직전에 역삼동에 건물을 샀다라는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자들 말에 의하면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300억 규모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참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건물 부지인 거죠. 천억 정도를 배당받고 이 남모 변호사와 그 안에인 한 공중파 방송 기자 출신의 정모 기자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서 지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동안 SNS 활동 등 했던 걸 다 지워버렸다고 해요. 이게 과연 미국으로 이주한 것인지 아니면 도피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정상적으로 삶의 터전을 단순히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SNS 활동 내용이나 이런 걸 갑자기 부랴부랴 다 삭제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 천억 넘는 배당금 중에 일부가 300억이 되어서 강남의 부동산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 부동산을 산 부동산 개발업체 본인 아내인 정모 기자의 이니셜을 영문 이니셜을 거꾸로 한 NSJPM이라는 회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남모 변호사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나 또는 지금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의 핵심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지목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대장동 개발을 민간 개발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한 번 구속도 되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이 다시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주역으로 천화동인의 투자자로 참여를 했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분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이분의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분이 대체 어떤 과정으로 대장동 개발에 다시금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맥의 힘이라든가 특혜는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300억 땅 샀다 미국의 샌디에이오고로 갔다 이런 서민들 속 터지게 하는 소식이나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수사기관이 과연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배당금을 받은 게 만약에 아무리 큰 돈이라도 적절했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안에 이니셜을 거꾸로 써서 그 법인, 개발업체가 300억 건물을 샀다는데 건물을 살 수 있는 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 명의로 건물을 샀어야 되겠죠. 왜 이걸 법인 이름으로 회피합니까? 만약에 본인이 세금을 다 냈는지, 천억 소득이 돼서 세금 안 내면 본인 걸 추징해야 되는데 법인 건 추징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범죄가 돼서 벌금이 나온다든지 또는 추징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범죄 수익 환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법인으로 도폐돼 있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저는 본인 명의로 사지 않고 아내 이름을 거꾸로 이니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산 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바로 신속한, 수사의 생명은 신속입니다. 지금 정거인멸부터 관련자들이 전부 도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저분이 핵심 관련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샌드웨어로 갔지만 부인은 방송국의 퇴직금 3억을 포기하면서 갔어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3억을 왜 포기합니까? 본인이 뭔가 구린대가 있으니까 저는 3억 포기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죠. 퇴직금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3억을 포기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3억을 고생한 자격이 근무한 건데 그걸 포기하면서 급하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빨리 신속하게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서 변호사님, 출국금지라는 단어로 쓰셨는데 일부 보도 알려지기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출국금지는 이미 그럼 때를 놓친 거면 남모변호사, 그의 부인까지 강제 수사, 강제 조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모든 새로운 범죄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범죄 인도를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넉정 수사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키맨 중에 한 명 남모변호사가 역삼동에 300억 원대의 건물을 샀다. 이 내용도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